말하겠다. 너희들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. 다 포위되어 있으니까 당장 통하라! 어, 조심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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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짝마! 움직이면 이 사람은 목숨 없어. 정내려! 진정해, 진정하라고.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 죄감... 아니, 당신의 죄감만 더 무거워질 뿐이야. 진정해, 진정해.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? 당장 이 사람을 풀어줘! 대신, 내가 인질할게. 단장님, 왜 그러세요? 아니, 무고한 시민을 그냥 죽게 놔둘 순 없잖아! 당장 이 사람 놔줘! 내가, 내가 대신 인질한다고! 저는 괜찮습니다.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와 애쓰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.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저기, 아니. 시민을, 시민을 구하는 게 저희 경찰의 임무입니다. 제가 인질할 테니까 댁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실으세요! 빨리! 빨리! 이거 보세요! 여기보다! 이것보다! 저는 더 포근한 곳이 없습니다. 아니, 이랄지. 저기,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를 인질로 잡는다면 여기 있는 경찰들을 다 밖으로 내버려주겠어! 어때? 여기 있는 경찰들을 다 밖으로 내버려주겠다고! 정말이지? 오케이. 좋아, 어서 가. 아, 이리와! 제가 구해주겠습니다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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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했다! 아,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죽고 싶어, 진짜? 왜 경찰을 안 내보내? 약속한 대로 안 지키잖아, 지금. 당신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, 지금! 아, 뭐라는 거야, 진짜! 아, 그래. 아, 그래 좋다. 아, 그래 좋다. 아, 그래. 아, 그래. 자.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, 다들 나가있어. 안 됩니다. 두 명으로 합시다. 반장님 한 명, 저 한 명. 어차피 자리는 두 개 있잖아요. 이제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다 널 위해서야. 인질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. 나도 잡아. 박 형사님. 간다. 보지 마. 자녀를 위해서야. 저도 절 위해서 갑니다. 진아, 인질을 나한테 맡겨. 그리고 넌 돈을 챙겨. 어서. 알았어. 오케이. 빨리. 인질을 나한테 맡기라고. 어서. 오케이. 오케이. 어서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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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 있어. 일단 내가 아는 사람들. 나가 있어. 저희가 다 인질인 것 같습니다. 다 인질입니다. 해. 그렇게 해. 러쉬. 또. 나. 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